안녕하세요 달콤한총각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곳에 나왔습니다 제가 다육이 촬영차 왔다가 여기 파주 조리읍에 있는 다더움농장인데 여기에 그 어마어마하다는 전량 수출되고 없다는 이 함호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거 택배로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오늘 제공을 해드리려고 달콤이가 지금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여기 화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도 있고 뒤편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다육이 수용도를 이렇게 잡아주려고 이렇게 두는 용도로도 쓰시고 악세사리 용도로도 쓸 수 있는 이거 하모에 큐빅이 이렇게 박혀있고 다더움되어있는 이거인데 이게 화분 10만원 구매를 하시면 이거를 하나씩 전부 다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이즈하고 가격부터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많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비슷한 라인 계열로만 해가지고 쭉 이제 같은 가격으로 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르셔 가지고 이제 사진을 캡처 하시거나 하셔서 사장님한테 구매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아이는 여기 폭은 지름은 10cm 짜리예요 10cm 짜리고 이런 모양이 되어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높이는 6cm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모양이 조금씩 틀리긴 한데 같은 사이즈예요 같은 사이즈로 되어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하모 메디인 코리아 이렇게 되어있죠 그리고 약간 파스텔톤 빛이 이렇게 은은하게 풍기는 노란 바탕에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 옆에는 오렌지 밝은 살구 오렌지 빛 이런 바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가격은 지금 4만 5천원씩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는 가격은 4만 5천원씩입니다 이렇게 모양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둘, 넷, 넷, 넷 총 8가지 이 디자인은 이 사이즈로 해가지고 지름 10cm 높이 6cm 짜리 하모븐 이거 첫 번째 보여드리는 거는 가격은 4만 5천원 8가지 색상과 8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하모븐의 특징이 같은 디자인 똑같은 것 같지만 이렇게 모양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희소성은 상당히 높으실 거예요 다음 여기는 아가아가 버스 화분 이렇게 되어있는데 색상은 이렇게 세트로 구매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총 이렇게 색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아 다섯 가지 색상이 있구요 첫 번째 거 아예 보여드릴게요 상당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잘 만들어진 화분이구요 자 앞에 보시면 이런 장식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모에 레터링이 이렇게 번호판에 딱 이렇게 안착이 되어있구요 이거는 사이즈는 자 이거는 10cm, 7cm 자 10cm, 7cm 그리고 높이는 6.5cm 에요 자 요거 큰거 가격은 5만 5천원 되겠습니다 자 5만 5천원이구요 요 작은아이는 사이즈가 6cm, 8cm 그래요 자 가로 6, 세로 8 이렇게 되어있구요 자 가격은 요 작은아이는 4만원입니다 자 세트로 하시게 되면은 요게 9만 5천원 예 9만 5천원 되겠습니다 요렇게 색상은 자 요렇게 민트색, 스카이블루, 핑크, 노란빛 예 밝은 노란 이런 빛감으로 되어있구요 자 다음은 요런 모양의 여러분들 쇼파 많이 보셨을 거에요 자 궁뎅이가 쏙 들어가는 그 앙증맞은 쇼파 모양으로 되어있구요 가격은 요게 6만원이에요 자 사이즈는 폭은 요기 폭은 9cm에요 자 그리고 입구, 자 입구가 6cm 입니다 자 폭은 9cm, 총폭은 9cm구요 입구는 6cm로 되어있구요 자 요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하모 레터링이 요렇게 이쁘게 딱 들어가 있구요 자 요런 모양으로 되어있구요 색상은 4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되어있구요 자 다음 자 요아이 요아이가 지금 사이즈를 앉아 놨네요 달총이가 하나 빼먹었네요 요거를 얼른 재봐드릴게요 자 요거는 자 11cm 자 11cm 그리고 자 9cm 자 높이는 자 6cm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어있는 두가지 디자인의 화분이구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쁘게 요렇게 되어있는 요아이 가격은 5만원 입니다 자 5만원 자 두번째 모양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되어있어요 자 요것도 가격은 5만원 자 뒷모습은 요렇구요 자 모양은 위에서 본 모양은 예 항공샷은 이렇습니다 자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가격은 5만원씩입니다 요 두아이 자 그리고 다음 요 캐릭터가 앙증맞게 들어가있는 요 요렇게 돌출로 되어있어요 자 이렇게 돌출로 되어있는 요아이 색상 4가지 있구요 모양도 다 제각각이에요 자 그리고 요거 가격은 4만 5천원씩이구요 사이즈는 자 8cm 9cm 예 높이는 7.5cm 가 되겠습니다 아 여기 고양이라고 여기 고양이 발을 요렇게 통통통 이렇게 해놨어요 어 너무 귀엽죠 자 그리고 요아이는 이쁜 강아지가 푸들강아지 같은데 요렇게 리본에 이렇게 큐빅이 이쁘게 박혀있습니다 여기도 고양이 자 이렇게 요렇게 되어있는 아이 가격은 4만 5천원 되겠습니다 자 다음 아 요거 진짜 세트로 딱 해가지고 나도 정말 이쁠 것 같아요 자 깔끔한 디자인은 이렇게 돼있는데 모양은 약간 어떻게 보면 절구 요런 느낌이긴 한데 자 모양 가격은 요게 3만 5천원입니다 어우 가격 엄청 착합니다 자 요거 3만 5천원 이구요 요렇게 전반적으로 요렇게 돼있고 뒤에 이제 이렇게 통풍 통풍이 잘 되게끔 요렇게 구멍도 요렇게 돼있어요 자 그리고 물구멍도 시원하게 낮아져있구요 요 Quest 요 아이는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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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cm 요기 이제 다육이 심는 요 지름도 9cm 가 되겠습니다 요 아이는 35,000원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요아이 보여드릴게요 자 요아이는 약간 잿빛에다가 이렇게 이쁜 이쁜 장식을 이렇게 해놨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같은 것 같지만 다 장식이 틀립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어느 것 같은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고개 함호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요 아이는 사이즈는 자 여기 폭은 주둥이 폭은 8cm 높이는 6.5cm 가 되겠습니다 장식은 이런식으로 자 이번에는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1층 촬영 했으니까 이제 2층으로 왔습니다 자 요 사이즈 자 폭은 주둥이 폭은 8cm 여기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살짝 끄트머리가 살짝 오므린 느낌이긴 한데 요게 이제 전반적인 폭이 8cm 가 되겠습니다 가로 세로 8cm 높이는 7cm의 함호분이구요 아 이쁜 단추를 요렇게 해놨네요 자 여기도 그러고 자 요런 느낌에 되있는 아이 총 5가지 모양이 되있구요 자 가격은 55,000원 입니다 55,000원 이고 자 요렇게 기본적인 에 레터링 딱 이렇게 들어가 있구요 가격은 55,000원 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아이 아우 이 아이 그냥 느낌이 되게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세트 요렇게 세트 가도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상당히 좋은데 요거는 아우 달청이가 다 갖고 가고 싶네요 자 요렇게 총 6가지 색깔이 준비가 돼 있어요 요렇게 5가지 군요 예 근데 모양이 살짝 틀립니다 요렇게 돼 있는데 요 아이는 동일한 사이즈 에요 가격은 똑같이 55,000원 입니다 자 폭은 7cm 에 높이는 7 아이 폭은 8cm 높이는 7cm 가 되겠습니다 요런 디자인의 자 화분 이렇게 보여 드렸습니다 자 다음 그리고 다음 아이 자 요 아이는 자 폭 8cm 똑같구요 높이는 6.5cm 에 되어 있는 아이예요 요 아이도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나봐요 이렇게 좌우 대칭되게끔 요렇게 꽃을 장식을 해 놨구요 요거는 가격이 요것도 55,000원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자 요런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 아이 아우 요 아이는 4 반대가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느낌이 요렇게 아 요거 요것도 상당히 나름 깔끔하고 이쁘네요 사이즈는 동일한 사이즈에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자 요기 폭은 8cm 높이는 에 6.5cm 같은 사이즈구요 가격은 요거는 5,000원 입니다 5,000원 자 5,000원 요거 3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3가지 색상이 있구요 자 그 다음 요 요쪽에 뒤편에 조금 더 큰 사이즈 요 아이는 자 주둥이 부분 자 가로 세로 자 10cm 가 되겠구요 높이는 9cm 입니다 높이는 9cm 의 화분이구요 자 투톤으로 요렇게 이렇게 되어있구요 이렇게 점점 진해지는 요 요런 색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가격은 요 아이가 아이고 여기 가격이 적혀 있네 예 가격은 8만원 입니다 8만원 총 하나 둘 셋 넷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요렇게 천천히 보여드릴께요 자 아이 요렇게 요렇게 총 4가지가 있구요 자 가로 세로 10cm 구요 높이는 9cm 짜리 화분 입니다 자 가격은 8만원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반듯하지 않는 느낌의 아이 구요 자 요렇게 9cm 여기 장식이 달린 부분이 10cm 에요 자 그리고 높이는 8cm 짜리 입니다 자 모양은 요런 모양이 하나 있구요 자 다음 아이는 요런 모양 이에요 자 뒤에도 한번 보여 드릴께요 뒤에는 요렇게 요렇게 수제분이 고 이제 예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아이기 때문에 허투루 만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잡티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는 아이 요아이 가격 5만원 입니다 5만원 자 요아이 예 5만원씩 이구요 요아이 아유 요것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위에서 보면 약간 동그란 모양이지만 예 요렇게 내구탱이를 요런식으로 예 포인트를 줘 가지고 예 장식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총 요거는 요거 하고 요거 하고 같은 세트 같구요 나머지는 또 개별로 또 사이즈는 다 동일합니다 사이즈는 자 8cm 자 가로 세로 8cm 고요 높이는 7cm 짜리 화분 이에요 자 요렇게 요아이는 또 모양이 요렇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요렇게 자 사방이 다 이렇게 이쁘게 돼 있어요 자 가격은 6만원 입니다 6만원 식이구요 자 요아이 도 가격은 똑같습니다 가격은 똑같고 자 모양을 요렇게 보여 드릴께요 자 요런 식이예요 아 너무 이쁘죠 자 요아이 도 마찬가지구 자 사면이 전부 다 디자인을 해 가지고 큐빅도 이쁘게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무나 이쁜 아이예요 자 요아이는 자 하나 둘 셋 넷 에 요거는 별 이거는 이제 토성 목성 인가요 예 요것도 별 모양 달 모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 4가지 모양 돼 있구요 자 가격은 6만원 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 다음 아이 다음 아이는 요렇게 요렇게 4가지가 준비가 돼 있구요 사이즈는 8cm 자 가로 세로 8cm 이렇게 지름이 8cm 가 나오구요 높이는 7cm 입니다 자 요런식으로 돼 있구요 자 통풍 통풍 될 수 있게끔 요렇게 물길 저기 숨구멍을 다 내놨어요 자 가격은 5만원 씩 입니다 5만원 씩 자 모양은 요런식으로 돌출되어 있는 요런 에 진짜 생아가 핀 것처럼 요렇게 이쁘게 표현을 너무나 잘해 주셨어요 아 요렇게 돼 있는 아이구요 가격은 5만원 씩 입니다 이렇게 4개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다음 요아이 이렇게 혼자 쓸쓸하게 외롭게 있긴 한데 요아이 가격은 4만 5천원 이구요 또 마찬가지로 에 통풍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예 홈 홈은 다 나져 있습니다 자 요 디자인은 요렇게 되어 있구요 자 위에 부분에 보시면 그 바느질 에 스티치 해놓은 것 마냥 요렇게 되어 있어요 저렇게 되어 있는데 요아이 요아이는 하나밖에 없네요 사이즈는 똑같은 동일합니다 요아이 4만 5천원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아이 어 요거 요거는 이제 나무상자 에 나무상자에 이렇게 어휴 이거 무슨 나사 나사목 같은 걸로 도라이버 조여서 하는 그거 모양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는데 어우 진짜 실물하고 똑같아 보여요 자 어우 진짜 이거 돌려서 풀면은 이게 분해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자 요아이 자 이렇게 6.5cm 8cm 자 높이는 6.5cm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양은 요 모양 하구요 자 한 아이는 또 요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자 이쁜 강아지가 여기 여기는 고양이가 올라가 있습니다 요렇게 두개가 한 세트 같아요 자 가격은 6만원 입니다 요아이는 자 그리고 요 자 위층으로 또 올라왔습니다 요렇게 쭉 요렇게 같은 아이 자 요것도 요렇게 쭉 같은 모양인데 모양은 똑같고 디자인은 두 요렇게 같은 디자인 요렇게 또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요기 꽃이 이쁘게 달린 아이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요아이는 8cm 8.5cm 자 높이는 7cm 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모양은 요렇게 들어가 있구요 깔끔하게 요렇게 요런 아 요게 은은하게 광이 과하지도 않고 요렇게 은은한 빛깔을 띄고 있어요 색감은 요렇게 제가 지금 달총이가 촬영하는 요 방향에서 해가 이렇게 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살짝 역광이라 제대로 된 색상이 안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본연의 이쁜 모습은 다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아이구요 가격은 5만원 씩 입니다 5만원 씩 자 요아이 5만원 씩 이구요 요아이 이제 요 디자인의 아이를 보여드릴게요 아 요 안에 이거 보이세요 요 안에 이렇게 안에 큐빅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 느낌 보세요 요렇게 와 정말 디테일하게 엄청나게 표현을 잘 해 주셨어요 야 이렇게 돼 있는 아이 아 요거는 집 나무 이렇게 별도 이렇게 장식되어 놓고 꽃도 예 자 뒤에 모습은 요렇게 돼 있구요 자 양옆으로는 요렇게 큐빅이 이쁘게 박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촛불 요런 모양이구요 다음 아이도 요거 하고 요렇게 가 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아이 하고 요아이 하고 세트 같구요 자 이렇게 요 뒤편에 있는 아이아 요렇게 요런 모양으로 돼 있구요 요아이도 요아이는 가격이 5만 5천원 입니다 이렇게 자 5만 5천원 요아이 5만 5천원 요아이는 5만원 입니다 5만원 아유 요아이가 5천원 또 좀 더 저렴 하네요 자 그리고 고 뒤에 있는 아이들 요아이들 요렇게 4가지가 있구요 색상도 4가지 자 모양은 조금씩 비슷하지만 가격은 5만원 이구요 자 사이즈는 자 폭이 7cm 높이가 아이 높이가 8cm 폭이 7cm 입니다 자 이렇게 구멍이 다육이 심는 요 가로 세로 구멍이 7cm 높이가 8cm 짜리 아이예요 자 요아이는 메인 메인 쪽에 이렇게 이렇게 누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이죠 자 요렇게 되있네요 요아이 가격은 5만원 씩 입니다 자 4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자 다음 요아이 강아지가 이쁘게 어 요거는 그 순놈 암놈 인가봐요 리본을 해서 암놈 인가봐요 자 모양은 요렇게 되어있구요 사이즈는 11cm 자 높이는 6cm 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쁜 강아지가 올라와 있는 이 아이 자 요렇게 이쁘게 이렇게 이쁘게 되어있어요 자 요아이 가격은 4만 5천원 이에요 저렴하네요 자 요아이도 모양은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두 아이 4만 5천원 씩 이에요 자 다음 요렇게 두 아이 사이즈를 먼저 봐 드릴게요 자 13cm 자 그리고 11cm 자 그리고 높이는 8cm 가 되겠습니다 자 모양은 요런 모양으로 되어있구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쁘게 큐빅도 되어있고 자 빛감은 요렇게 은은한 밝은 한 파란색 에다가 하얀 바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아이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는 바다 바다 느낌을 살짝 주려고 요렇게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하얀 바탕에 자 푸른 바탕으로 되어있습니다 가격은 요아이 7만원 입니다 7만원 자 그리고 옆에 있는 두 아이 또 보여드릴께요 요아이도 요렇게 가 세트인 것 같아요 요아이 사이즈는 요아이 사이즈에요 11cm 자 그리고 높이는 10cm 가 돼 아이 8cm 가 되겠습니다 자 요아이 모양은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모양은 요렇게 되어있구요 자 가격은 요아이도 7만원 입니다 자 욕도 옆에 있는 아이 자 이렇게 보시죠 요렇게 자 요아이 가격 7만원 입니다 자 다음 요아이는 자 11.5cm 자 높이는 10cm 가 되겠습니다 조금 약간 높아 보이는 모양을 하고 있긴 한데 여기 보시면 다리를 이렇게 높여 놓고 높여 놨어요 그리고 옆에 보면 자 디테일하게 요렇게 그림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이 요렇게 자 아 이쁜 꽃 모양이 이렇게 들어가 있구요 뒷편도 이렇게 보여드릴께요 식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자 가격이 궁금하실텐데 요아이 가격이 8만원 입니다 8만원 자 요아이는 개당 8만원씩 자 그리고 다음 아이 요아이 같은 아이가 두개가 있는데 요아이도 이제 11.5cm 11.5cm 구요 높이는 9cm 이거 약간 단지 모양의 느낌을 하고 있는 요아이구요 자 요렇게 아 이것도 상당히 이쁩니다 요거 가격은 55,000원 이구요 아이고 앞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뒤에도 요렇게 모양이 싹 들어가 있네요 자 요아이도 똑같이 있겠죠 아 이렇게 보세요 요아이 가격은 55,000원 이에요 자 다음 아우 요거 달총이가 와 가지고 제일 눈에 들었던 아이가 찜해 가고 싶었던 아이중에 한 아이가 요아이였어요 자 폭은 11cm 가 되겠구요 높이는 7.5cm 입니다 자 모양은 앞에서 잡아 드리면 요런 모양이에요 자 약간 요렇게 꽃 모양 따라서 요렇게 홈을 좀 파 가지고 요렇게 돌출식으로 해서 화분을 제작을 하셨구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단색으로 라인을 잡아 놓으신 예 디자인입니다 요아이는 약간 투톤 에 투톤 계열로 요렇게 해 놓으셨네요 자 밝은 하얀 바탕에 노란빛 핑크빛 요렇게 같이 돌고 있구요 요아이는 단색입니다 예 요아이 단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모양은 자 전반적으로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아이구요 요아이 가격은 6만원씩 입니다 6만원씩 요아이 아이 요아이 6만원씩 이에요 자 총 5개 예 요렇게 5개 가 있습니다 자 다음 요아이 가격은 3만 8천원 이구요 자 요게 6.5cm 자 요기 높이가 5cm 짜리 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콩분 사이즈 콩분 사이즈인데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풍선 꽃이 이렇게 해바라기 랑 이렇게 다 되어 있네요 너무 귀엽죠 자 요아이 가격은 3만 8천원 자 가격 3만 8천원 요렇게 두 아이가 있네요 자 다음 요아이 요것도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아이와 사이즈는 에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 하구요 자 가격 요아이 3만 5천원 식입니다 자 요런식으로 모양이 들어가 있구요 자 뒤에 보시면 요렇게 돌출되게 하모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아이 요아이도 마찬가지로 돌출식으로 하모 이렇게 돼 있고 모양은 요런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요 화분 다음 화분은 요아이 인데 자 여러분들 이 달총이 화분 보셨죠 자 달총이가 갖고 있는 세트가 요 세트 입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가시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걸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에요 자 그래 가지고 요거 사이즈는 6cm 가로 세로 6cm 높이도 6cm 에요 자 느낌은 요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아이구요 4반대 요렇게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림 색상은 요렇게 요렇게 요런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 5가지가 준비가 돼 있구요 자 그 다음은 요거 작은 사이즈 아이 자 요아이는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요아이는 가로 세로 5cm 자 높이도 5cm 입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요살 요렇게 요아이도 마찬가지에요 자 요렇게 자 모양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아이는 가격이 3만원 입니다 3만원 자 가격 3만원 이렇게 돼 있구요 자 요기 하나 있는 아이가 있는데 요아이도 마찬가지로 가로 세로 5cm 높이가 5cm 인 아이입니다 요아이 요아이는 2만 3천원 이네요 가격이 아 요거 흰색 바탕에 약간 노란 밝은 연노랑 연노랑 빛이 이렇게 대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꽃 이쁘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기까지는 다 보여 드렸죠 자 그러면은 요기 마지막 3층으로 자 달총이가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요쪽에 여기는 요기서부터는 좀 특별한 아이예요 특별한 아이구요 자 이게 국내에 계신 계시는 분들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요렇게 돼 있는 하모 분이에요 요렇게 돼 있는 아이구요 여기 위에서부터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사이즈가 잠시만요 요아이는 지름이 10.5cm 자 높이는 9cm 가 되는 아이예요 자 모양은 요렇게 돼 있구요 자 여기 보시면 하모 엔 다도움 요렇게 돼 있죠 자 흙이나 이런거는 전부 다 동일한 걸로 예 제작을 하셨구요 자 그렇다고 해서 예 허투로 이렇게 만드신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 그거 알고 주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양 이렇게 이쁘게 들어가 있구요 자 디자인은 요렇게 요런 식으로 종료는 요렇게 돼 있습니다 사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지름은 10cm 자 여기 구멍 지름은 10cm 구요 자 높이는 9cm 가 되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2 4 6가지 예 디자인이 있습니다 자 요거 가격이 궁금하실 건데 자 가격은 55,000원 되겠습니다 자 가격은 55,000원씩 이구요 자 여기 바로 앞에 준비되어 있는 요 아이들 요렇게 요렇게 보시죠 자 느낌은 요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요렇게 다리가 있는 아이들 먼저 보여드릴게요 다리가 있는 아이는 요아이 하나만 있네요 자 나머지는 요렇게 돼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보면 바람 예 통풍 되게끔 여기다 다 홈을 다 파 주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구요 요거는 가격이 45,000원씩 이에요 사이즈는 적은 사이즈가 아니구요 요아이가 저 위에 있는 사이즈 하고 요게 약간 단지 형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요기 폭은 조금 더 넓습니다 11cm 구요 높이는 7cm 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돼 있는 요아이 다섯 아이가 요렇게 요렇게 준비가 돼 있구요 가격은 45,000원 가격은 45,000원입니다 자 보시면 요렇게 하모엔 다돔 되어 있구요 자 마찬가지로 뒤에 메인 레터링이랑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런 디자인의 화분 이에요 자 다음 아이 요아이는 자 지름 지름은 10cm 높이는 동일하게 6.5cm 예 7cm 정도 되는 아이예요 자 요아이 요렇게 요런식으로 자 아까 그하고 약간 비슷하긴 한데 단지 형태가 살짝 틀려요 살짝 그러니까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요기까지만 좀 비슷한 아이예요 이렇게 살짝 예 전부 다 수작업으로 기계로 찍어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모양이 100%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돼 있는 아이구요 가격은 요아이도 45,000원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구요 요아이 요아이서부터는 요렇게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요아이는 끝은 머리가 살짝 요렇게 요렇게 돼 있어요 끝에가 살짝 말려 있는 요 느낌으로 돼 있는데 색상은 요런 식으로 자 색깔이 같다고 해서 달려 있는 장식이 같지는 않아요 다 틀리게 돼 있습니다 색상만 같을 뿐이지 모양은 다 틀린 아이구요 자 요아이 가격은 잠시만요 요아이도 가격은 동일합니다 자 45,000원씩 이구요 사이즈는 자 요거는 12cm 가로 세로 12cm 구요 높이는 7.5cm 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모양은 하나 둘 셋 네 가지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조금 더 이렇게 높이가 조금 높아요 예 한 0.5cm 정도 더 높은 아이 구요 요아이도 마찬가지로 가격은 동일합니다 자 요렇게 자 주문하실 때 사진을 좀 이렇게 캡쳐를 하셔서 요 모양으로 주세요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제가 번호를 다 매겨 놓고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면 좋겠는데 달총이가 이것도 보고서 급하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촬영 장비고 뭐고 하나도 안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냥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 있는 아이 아까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아이와 동일한 아이구요 자 요아이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요아이는 자 구멍 이렇게 다육식자는 여기 고온 구멍은 예 높은 지름은 10cm 구요 높이는 9cm 가 되겠습니다 자 디자인은 요런 식으로 색상 요렇게 돼 있구요 자 요아이만 살짝 이렇게 요거는 약간 항아리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은 나머지는 나머지는 요아이하고 요 요 뒤에 있는 아이하고는 조금 틀리네 예 발총이가 정리를 해 놨어야 됐는데 정리를 못해서 자 요렇게 같은 모양이구요 요아이하고 또 요아이하고 이제 예 같은 라인이네요 요렇게 돼 있네요 자 요렇게 돼 있는 아이구요 가격은 요거는 35,000원씩 입니다 35,000원씩 이고 자 보시면 하모 매드 인 코리아 써 있구요 자 하모엔 다도움 돼 있고 자 이렇게 이쁘게 장식 자 큐빅 장식 다 돼 있고 꽃 장식 요렇게 다 돼 있습니다 요거까지 해 가지고 요아이들 전부 다 요기 있는 아이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아이들 35,000원씩 예 35,000원 자 색상 한번 다시 한번 신중하게 보시고 주문을 사진을 캡처해서 주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돼 있구요 자 마지막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아이 자 요아이 조금 깔끔하고 심플한 느낌의 예 그렇지만 예 그렇다고 너무 무난하지도 않은 포인트가 이쁘게 들어가 있는 요아이구요 자 사이즈는 요아이가 지름이 13cm 에요 자 높이는 10cm 짜리 분이구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람구멍 요렇게 시원하게 해주셨고 안에 이제 물구멍도 시원하게 내주셨어요 자 요아이 가격은 6만원입니다 6만원 사이즈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아이에 자 요아이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정품 레터링 다 들어가 있구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사은품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요아이는 지금 여러분들 색깔이 잘 안보이시죠 제 역광이라서 요아이가 지금 핑크색이에요 핑크색 자 핑크색인데 여러분들이 해가 많이 비춰가지고 못보는데 자 라임색 자 요거는 이제 요기 화분 예 메인화분 예 그 색상이에요 자 브라운톤 그리고 핑크색 라임색 요렇게 준비가 돼있네요 자 다른 아 요거 하늘색도 있네요 요거 밝은 하늘색까지 해가지고 색상은 요렇게 준비가 돼있구요 요거 요렇게 다른 모양의 아이도 있네요 자 요런 모양의 아이도 있네요 자 10만원 구매하시면은 요거는 하나씩 다 선물로 따라갈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예 갈거니까 이번 기회에 어디서도 택배로 구매할 수 없었던 이 하모 화분 구매하시고 이쁜 사은품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택배는 5만원부터 예 가능하구요 자 5만원 이상부터는 무조건 다 무료 택배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 놓치시면 절대 안됩니다 자 그리고 직접 화분을 보고 구매를 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제가 주소를 시작 부분에 게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방문하셔서 직접 보시고 마음에 드는 색깔 자 카메라에 담긴 색상보다 훨씬 더 이쁘고 아름다운 화분들이 즐비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꼭 확인하시고 이쁜 아이 꼭 찜해가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